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기금의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드디어 미국사 한번 해봅시다. 미국사 요즘은 뭐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고 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운 나라고 욕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쭉 짚어드릴 건데 개인적으로는 전 여기서 또 이놈의 나라에서 10년 동안 넘게 살면서 별의별 일 다 했었죠. 어쨌든 간에 미국 편인데 미국.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냐. 일단은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표현들은 요즘은 안 써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발견한 건 아니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즘 뭐 그 인디안이라는 표현도 요즘은 미국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은 칼에 드시는 인도에 사시는 분들이 인디안이고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대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도로 착각해가지고 거기 있던 원주민들을 인디안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현재 인디안으로 안 쓰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 번만 할게요. 교육적 목적으로 해서. 이것도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요. 이거는 미국 원주민들 차별이라고. 인디안 밥.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북미 원주민밥. 그리고 또 요즘 미국 초등학교에서 안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가 뭐냐면 원 리틀 투 리틀 트리 리틀 인디안.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그것도 안 씁니다. 어쨌든 간에 콜럼버스는 1492년 표류하다가 우연히 지금 신대륙에 도착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이후부터 중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나중에 남미 역사할 때 이것도 재밌다. 여러분. 왜냐하면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잖아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고. 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쓸까. 나중에 남미 편에서 말씀드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를 식민지화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게 개척과 통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로 와있던 친구들이 남미 쪽에 남미에서 출발해가지고 바하마, 아이티, 쿠바 이쪽으로 섬 지역으로 갈 때는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 왜? 둥둥 떠다니는 시체만 따라가면 섬이 나온다. 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식민정책을 펼쳤는데 이렇게 남미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식민지화가 되고 있는 순간 때는 1607년, 1607년 영국을 출발한 배한척이 대서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4명의 영국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두둥실, 두둥실, 두둥실. 야, 우리 스페인과 포르투갈 애들도 남미 쪽에서 식민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긴 가야 되는데 야, 남미 쪽으로 가면 벌써 거기 오랄레게 빠소, 우노, 도스트리, 꽈뜨로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린 좀 북쪽으로 가보자. 거긴 아직 북쪽인 주인원당이 많을 것 같아. 해가지고 1607년에 영국을 출발한 배한척이 북쪽, 조금 북쪽으로 좌필 잡아가지고 도착을 해요. 따단,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강 하구원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위치를 모르시는 분은 잠깐 방송 끄시고 버지니아주의 위치와 제임스강의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돌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첫 영국인들이 도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니, 미국의 시촌은 보스턴에 도착한 청교도들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버지니아주의 제임스강 하구원에 1607년에 도착한 104명의 영국인들이었는데 처음? 어쨌든 간에 왜 청교도를 시초로 보느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국가가 직접 식민지 경영을 했어요. 직접 국가, 국왕이 배를 보내가지고 야, 땅 따먹게! 이런 상황인데 영국은 뭐냐면 정부가, 영국 정부가 개인이나 회사한테 특허장이라는 걸 주고 식민지 개발을 허가해줬는데 이 특허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이, 너희들 신대륙에 가가지고 땅 발견하면 네 땅 해! 어! 오케이! 왕이 허가해줄게! 너 땅 먹어라! 도착하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네 땅 해! 라고 영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는 그 허가장이에요. 특허장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 어떻게 그 수익을 나누냐면 일단은 식민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식민지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수익의 5분의 1만 영국 정부에 받치면 돼요. 이게 그러면 정부도 해피 개인도 해피한 게 뭐냐 영국 정부는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5분의 1 수익 받죠? 또 개인이나 회사는 뭐 영국에서는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다가 어쨌든 내 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식민지 가가지고 그래서 개인은 식민지 지금부터 이 광려한테 다 내 땅이다! 하하하하! 내 땅 생겼다! 이오! 육백병평야가! 그리고 영국 정부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5분의 1 수익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어쨌든 1607년 똑같이 특허장을 가진 104명의 영국 남자들이 지금의 버지니아주 제임스강 학원 정도에 도착을 해요. 야! 여기가 신대륙 맞지? 와! 일단 스페인 애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개파소! 아미고! 고고고고! 대답이 없다! 우노도스들 꽈뚜루! 없다! 그래! 여기 정착하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정 먹을 거 없으면 물고기 낚시에서 먹으면 되지 야! 이거 강 이름 진짜 이거 강! 강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왕이 제임스 1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 이름을 제임스강이라고 지어요. 지금도 있어요. 미국의 제임스강이 그리고 제임스강에서 조금만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정착촌을 만드는데 야! 우리도 이제 마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마을 이름 짓자. 마을 뭐 할까? 야! 왕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강 이름도 제임스강이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우리 왕 잘 보이자고. 그래? 그럼 여기는 이 마을은 제임스 타운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1607년에 제임스강 유역에 제임스 타운을 만든 것이 첫 영국 식민지예요. 지금도 제임스강 타고 올라가면 제임스 타운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 유적지로 개발해가지고 관광지화 돼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미국 갈 일이 생기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미국 최초의 영국 정착지라고 딱 편말이 꽂혀 있는데 왜 미국인들은 그 제임스 타운을 자기네들의 첫 고향이라고 안 하냐?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영국인들의 첫 신대륙 정착촌 제임스 타운이 건설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리더,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대장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제임스 타운에 오늘부터 대빵할 건데 불만 없죠? 콜! 존 스미스! 우리 대빵! 그러면 주변 정찰 한번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제임스 타운이 건설됐는데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우리 한번 탐사 나가볼까요? 어, 뭐 위험은 하겠지만 먹고 살려면 그래야 되겠죠? 갑시다! 그래서 존 스미스와 일련의 남자들이 주변 정찰을 나가요. 그러다가 딱 그 동네 원주민과 마주쳤네? 그 당시에 원주민 이름이 포우하탄족이었어요. 포우하탄족의 납치가 돼요, 존 스미스가. 이거 놔! 이거 놔! Let m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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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가지고 존 스미스가. 이 포우하탄족 원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외부인 같은데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금발이고 우리 같은 종족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죽일까? 살릴까? 땅땅땅! 포우하탄족 결론을 냈다. 처형. 존 스미스 처형 결정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의식적으로 어떤 리추얼 정도로 죽이려고 하는데 돌 재단 위에 존 스미스의 머리를 올리고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나무 망치로 머리를 치려고 해요.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죠, 존 스미스를. 자, 지금부터 이 제물을 바치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뢰는 생략하고 하나, 둘, 셋, 함 칠 겁니다. 하나, 둘! 잠깐만! 딱 달려와가지고 이 처형을 말리는 처녀가 한 명이 있었네. 이 포우하탄족의 추장의 딸이었어요. 잠깐만! 이렇게 외지인을 함부로 죽이면 신의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이지 마세요. 착한 사람같이 보이네. 그런데 이 족장, 추장의 딸 이름이 바로 포카혼타스예요. 디즈니 영화, 만화 영화 포카혼타스 기억나시죠?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실존 인물, 그 포우하탄족의 족장의 딸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포카혼타스의 적극적인 중재로 영국인들, 제임스타운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과 포우하탄족이 결국에는 사이좋게 지내요. 그리고 포카혼타스는 영어도 배우고 기독교를 개종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임스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존 롤프라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존 롤프와 결혼까지 합니다. 실존 인물 포카혼타스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원주민과 이렇게 악수합시다! 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거! 아임 쏘리! 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포카혼타스 빨리 통역해! 포카혼타스가 정말 중간에서 다 통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둘이 짝짝꿍 잘 살았는데 이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했던 영국인 장사꾼 존 롤프 거기가요, 지금 제임스강 뉴욕 가보면 아시겠지만 늪지대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존 롤프는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말이야.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괜히 온 것 같아 여기. 아, 영국이 계속 있을걸. 뭐, 장사 될 만한 거 없나? 하다가 스페인 애들한테서 가져온 담배 씨앗을 심어봐요. 그 제임스강 뉴욕에 잘 자라거든? 와, 대박! 여기서는 담배 농사야! 그래서 대규모 담배 농장을 만들어요. 존 롤프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담배 농사는요.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거기 제임스 타운에 있어 봤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영국에 대대적으로 홍보래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임스 타운. 그럼 모르겠구나. 신대륙에 있는 존 롤프라고 하는데요. 오세요, 제임스 타운에. 제임스 타운에 오시면요. 땅과 농장을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이걸 영국에 막 홍보해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담배 농장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영국에서 떼거지드로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불황자, 실업자, 범죄인. 심지어는 길가에서 사람 납치해가지고 끌고 오고 애들도 끌고 오고 일단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은 제임스 타운을 자기의 첫 번째 고향으로 인정을 안 해요. 대부분 영국에서 끌려온 범죄인들이었거든요. 똑같은 케이스가 호주인들 제일 컴플렉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끌려온 범죄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라는 걸 말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국인들도 약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쪽팔린 과거죠, 솔직히. 범죄인들로 자기들이 미국이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타운이 아니라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도착하는 청교도들을 자기들의 선조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불황자, 범죄인, 길가에서 납치한 애들 다 제임스 타운으로 몰려옵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일손이. 그래가지고 1619년 제임스 타운에 어떤 배관대가 도착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내리거든요. 존 롤프가 쓰려고. 어, 일손 갖고 왔어?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목과 손에 사슬이 철컹철컹 묶여있고 얼굴이 시커매요. 미 대륙의 첫 발을 내린 흑인 노예들. 이 제임스 타운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납치용 거죠, 납치용. 하여간 담배 농장을 점점점점점 키워나가는데 존 롤프 등등등등이 땅이 또 모자나잖아요. 저쪽도 좀 좀 개발해봐. 개발 안 되는데요. 아, 왜? 땅 필요하다고 담배 농사하려면. 여기는 저쪽 선 넘어가면 포우와탄 쪽 원주민 땅이라가지고. 좀 그런데.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어가. 포우와탄, 콱 그냥. 이래가지고 포우와탄 쪽, 그러니까 포카운터스의 종족이죠. 영역권까지 침범해 들어가요. 당연히 분쟁이 시작되겠죠. 어이, 영국인들. 신럽주, 야, 야, 야. 나가. 여긴 내 땅이야. 야, 네 땅 내 땅이 어딨어. 내가 담배 농사 좀 짓겠다는데 네가 뒤로 꺼져. 뒤로 후퇴. 뭐? 빨리 나가. 못 나가. 이래서 영국인 정착민들이랑 포우와탄 쪽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려 20년간 치고받고 싸워요. 20년간. 결국에는 뭐 화력에서 월등한 영국인들이 승리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과 전쟁에서 돈을 너무 했었잖아요. 영국인 정착촌에 있는 정착민들이. 그리고 또 싸움한다고 담배 농장들 다 박살하고. 그때 또 하필이면 영국 본토에서 또 금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야, 왜 담배 안 사냐, 너거들. 아, 노 스모킹. 아, 후실러 쭈, 야, 야. 노 스모킹. 영국에서 금연 운동까지 벌어져가지고 제임스타운 주민들이 거의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이 제임스타운은 살짝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do you?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사를 쭉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잊혀졌던 미국의 시작 제임스타운의 안타까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혹시 미국 동부여행 가실 일 있으면 버지니아주 가셔가지고 제임스타운 한번 구경 가보세요. 여기서 정말 미국이 시작됐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고 버지니아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배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미국 최고의 담배 농장들이 버지니아주에 있고 웬만한 우리가 양담배라고 부르는 것들 다 버지니아 산 담배로 만들거든요. 하여간 잊혀졌던 제임스타운은 빠이빠이. 그런 동안에 1620년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한 메이플라워호. 이제부터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좀 들어보셨죠?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합니다. 뿌웁! 아,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소리 휘윽! 총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청교도, 청교도. 청교도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 즉 성공회를 믿고 있었어요. 성공회는 나는 성공할 거야! 그 성공이 아니라 성스럽고 공정한 교회라고 해서 성공회인데 하여간 영국 국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어떻게 해서 이 영국 국교가 탄생했냐, 성공회가. 그러니까 지금 1620년 청교도가 미국 땅에 도착하기 약 100년 전. 돌아가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영국 왕이 헨리 팔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헨리 팔세가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만 사라! 반지 빼! 도당 찍어! 구청에서! 음!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안 해줬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도 영국은 로마 카톨릭이 국교였어요. 당연히 헨리 팔세도 로마 카톨릭 교였겠죠.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뭐야? 교황 네가 뭔데 나보고 이혼하라 말아야? 아, 열받네. 그래가지고 헨리 팔세가 로마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 절교를 해버려. 나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 안 할래. 교황 말 안 들어. 쥐가 뭔데? 야, 내가 왕이야. 영국에 그냥 교회 하나 또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성공회였는데 이게요. 성공회라는 게 여러분 성공회 미사를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황과 관계만 끊어졌지 모든 예식과 의식은 카톨릭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황 없는 카톨릭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종교 개혁을 원하던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던 거지. 아니, 뭐야. 로마 교황과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교회 만든다고 했더니 똑같네. 의식과 이런 것들은. 뭐야, 이거. 교황만 없는 카톨릭 아니야, 이거. 나 이런 거 안 해. 여러 가지 개신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청교도였어요. 어떤 주장을 갖고 있었냐. 교황과 왕이 없고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깨끗한 종교를 만들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정말 청렴하고 소박하고 금욕하고 이런 종교를 만들자. 그것이 청교도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교황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 영국 국왕 측에서 좋아할까요? 어이구, 청교도 좋아요. 금욕 생활 좋지. 청렴한 생활 좋아요. 하하하. 절대 아니죠. 뭐? 우리 보고 부패 세력이라고? 우리 보고 지금 돈을 부정, 부패, 조금만 잘랐어? 왕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해? 누구 마음대로? 헌금 안 해, 헌금? 이래가지고 탄압을 받습니다, 청교도가.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영국을 피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이 청교도 퓨리탄들이 네덜란드로 도망을 가요. 가까우니까. 바다만 건너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로 건너갔는데 아이고, 청교도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웰컴 투 히딩크의 고향 네덜란드. 튤립 하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거기서도 그냥 원오브 외국인 노동자로 정말 고생고생을 합니다. 청교도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고생을 하던 네덜란드까지 온 청교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어이, 제임스. 왜 스미스? 오늘 일당 받았나? 아이고, 오늘 또 그 건물주가 일당을 안 주더라고. 빵 좀 있어? 빵 있었지. 사흘 전에. 지금은 벌써 내 소화 시스템 바깥으로 나온 상태야. 그래, 난 빵 구경한 지가 한 한 달 됐나? 꼬르르륵.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네덜란드에서는 히딩크의 조상들이 말이야. 워이급도 안 주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너, 제임스, 웰스미스. 그 소리 들어봤어? 뭔 소리? 지금, 저기 신대륙 가면, 아메리카라는 데 가면 뭐, 버지니아? 거기 가면 큰 담배농장들이 있대요. 우리 거기서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볼까? 야, 같은 영국인들인데 설마 월급 안 줄까? 그래, 거기 농장 가서 우리 취직해서 농산을 짓자. 그래,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이름이 뭐라고?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데 있는데 제임스타운, 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빚을 내서 아니, 공짜로 배 태워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근이 근근이 돈, 그 백삭을 마련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고생, 고생, 고생하다가 떠나요. 떠나요. 버지니아로 출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청교도들은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을 목표로 출발을 했어요. 선장! 좌표 잘 찍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선장 몇 년을 했는데. 봐! 북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비의 찍자 제임스타운 뚜뚜뚜뚜뚜뚜 콜! 아이, 메이플라워호의 내비게이션 믿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임스타운 쪽으로 출발을 해요. 원래가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었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훨씬 북쪽에 도착을 해요. 여긴 어디야? 난 누군가요? 또 여긴 어딘가? 아야.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버지니아주 훨씬 북쪽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메사추세츠 보스턴 근교에 도착을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버지니아 담배 하나도 안 보여. 추워도 북쪽이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거기 타고 있던 41명의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서약을 맺거든요. 우리가 내리는 이 땅은 우리가 식민지로 건설한다. 앞으로 정말 공정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 배에 탄 모든 이들은 그 세 법에 따라서 아주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자, 제임스, 스미스, 리차드 41명들 남자들만 와. 싸인해. 이것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해서 미국 헌법의 시초로 보거든요. 그거 서약을 한 다음에 내려요. 하필이면 내린 게 그 당시에 1620년 11월이거든요. 보스턴,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겨울에 겁나 춥거든요. 거기 내린 거예요. 지금 보스턴의 이 청교도들이 여긴 버지니아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겁나 춥운데 먹을 거 없나? 없는데 다 눈밖에 없는데 그냥 죽겠다. 과연 이들이 죽을까요? 죽었으면 지금의 미국이 없었겠죠. 배고파. 아빠 배고파. 아빠도 배고파. 눈 먹어. 눈도 마덕고 죽겠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타나요? 어? 누구야? Who are you?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인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이 착한 원주민들이 이 어려죽고 굶어죽게 생긴 102명의 청교도들에게 먹을 것이랑 집도 나눠줘요. 지었는데 이사 갔다든지 빈집을 나눠줘서 가까스로 이 청교도들이 이 원주민 덕분에 겨울을 나게 돼요. 1620년 겨울을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원주민들이 이 불쌍한 영국인들에게 그 당시 먹었던 게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옥수수 호박이거든요. 옥수수와 호박 재배법 그리고 어떤 이 조류 한 마리를 선물을 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먹던 조류. 아빠 이게 뭐야? 뭐 그냥 치킨 아니고 시커매. 어머? 턱 밑에 쭉 늘어진 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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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옿! 그게 바로 칠면조인데 털키라고 하는 거. 칠면조는 영국인들과 같은 유럽인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 메사추세스 보스턴 인근의 원주민들이 먹던 새가 칠면조고 칠면조는 북미가 원산지예요. 이거를 요리하는 법까지 알려줘요. 원주민들이. 이거를 날개를 이렇게 해서 배를 갈라서 닭다리를 뜯어서. 닭다리가 아니라 칠면조 날개를 먹어봐. 너무 맛있지. 이렇게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칠면조도 길러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고마울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해 1621년이죠. 1621년 첫 수확을 해요. 옥수수도 수확을 하고 호박도 수확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준 원주민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가을에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칠면조도 잡고. 이게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칠면조를 왜 추수감사절에 먹냐? 이 유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어도 지금 이 스토리가 더 아름다워요. 아니면 저 밑에 거기 범죄자들이 담배 키우는 스토리가 마음에 듭니까? 미국인들은 당연히 이 칠면조 스토리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임스타운 암쏘리 해버리고 여기 메사추세스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스토리로 살아남은 스토리를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시작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교도들. 그래서 미국인들의 첫 조상으로 보는데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 미국에서 점점 다른 분파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장로교, 감리교 등 다른 분파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청교도들을 정착을 했잖아요. 이곳 이름을 지어야 돼요. 야, 여기 이제 우리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은데 이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음, 나는 우리 고향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새로운 영국 어때요? 콜! 이 지역은 앞으로 뉴 잉글랜드라고 하겠다. 너무너무 좋아, 뉴 잉글랜드. 지금도 메사추세스 그 지방을 다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부르는 시작이 여기인데 메사추세츠라는 말은 뭐냐? 딱 들어도 영어는 아닐 것 같았습니까? 영어가 발음이 이렇게 독특하면 이상하죠. 메사추세스 메사추세스는 그때 옥수수와 칠면조를 이렇게 선사했던 원주민 부족 언어인데 그 부족의 언어로서 큰 언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보스턴 지역 가면 언덕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 동네를 여기 What's the name of this place? 메사추세스 아, name of this place. 메사추세스 했을 거 아닙니까? 어, 우리는 뉴 잉글랜드라 부르고 저 원주민들이 여기를 메사추세스라고 하는데 메사추세스라고도 부르자. 그래가지고 메사추세스가 됩니다. 메사추세스가 됩니다. 정착을 해요. 메사추세스의 청교도들이. 자, 우리 청교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철저한 급력적인 생활로 청교도, 종교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목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으로 청교도 목사 양성을 위해서 만든 보스턴에서 만든 학교 이름이 바로 하버드대학입니다. 하버드대학도 만들어지고 정착촌도 만들어지고 칠면조도 먹고 영국 본토에서 종교 박해를 받던 수많은 개신교신자들이 야, 지금 저기 신대륙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대. 그래? 아이, 영국 왕! 잘 사시오! 우린 배 타고 신대륙으로 갈 거요! 가자! 뉴 잉글랜드로! 꾸역꾸역꾸역 개신교신자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미국 대서양 연안에 크게 두 개의 정착촌이 만들어졌죠? 저 남쪽에는 담배 농사하는 버지니아 저 북쪽 메사추세스에서는 지금 칠면조먹는 뉴 잉글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잠깐 여러분들 미국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청교도들이 정착한 북쪽의 뉴 잉글랜드랑 밑에 건달들이 담배 농장하고 있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땅이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죠. 그 땅이 또 어떻게 개발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때는 1681년 그 비어있던 땅에 윌리엄 펜이라는 영국인이 도착합니다. 아휴, 배멀미하느라 진짜 죽을 뻔했네요. 저기가 저기가 영국 왕이 나한테 준 땅 맞지? 빈 땅. 네, 맞습니다. 내리십시오. 아휴, 더 이상 이제 내려요. 윌리엄 펜이. 윌리엄 펜이라는 영국인이 이 비어있는 땅. 왜 도착을 했냐. 아버지가. 윌리엄 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대부호였는데 왕신라한테도 돈을 빌려줘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뚜루뚜루다. 어이, 나 왕인데 급전 좀 빌려줘라. 이자는 내가 10% 쳐줄게요. 오케이, 콜. 10% 말고 11% 합시다. 어음깡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왕한테도 돈을 빌려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윌리엄 펜의 아버지였는데 이게 또 아들내미가 또 말썽을 피워요. 윌리엄 펜이란 청년이 퀘이커교라는 또 신흥종교로 개종을 하는데 별의별 종교 다 나오죠. 퀘이커교가 뭐냐면 하나님과 직통 다이렉트로 소통한다. 그 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고 성직자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고 왜? 나는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데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뭐 아니냐. 11조 헌금 내가 왜 내냐. 성직자 필요 없어. 신부님과 목사님. 내가 바로 하나님! 어 왜 윌리엄 다이렉트로 소통하는데 나 하나님과 직통 번호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퀘이커교인데 거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도 반대하고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신흥 개신교였어요.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했을까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고 영국 왕이 전쟁만 하려고 하면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이러고 하니까 당연히 찍히겠죠. 왕이 아 따... 근데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상태예요. 윌리엄 펜의 아버지가. 윌리엄 펜 아들 저거 뭐 퀘이커교? 퀘이커교? 개정우네? 아유 골치야. 윌리엄 펜 오라고 해. 아유 왕! 대왕님 부르셨습니까? 너! 퀘이커교? 콱 그냥 진짜! 너! 개정해 다시! 영국 국교 성공회로! 아 싫은데요? 아유 저거로 타려져 골치 덩어리 저걸 콱 그냥! 좋다! 야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빌린 돈 있거든 윌리엄 잘 들어 너! 아유 알고 있죠! 돈 꽤 많이 빌리셨던데 왕님! 그거 없던 거라도 퉁치자! 에? 아 퉁쳐! 그 대신에 내가 좋은 거 줄게 저기 지도필 쳐봐봐 이게 신대륙 지도인데 저 북쪽에 있는 메사추세스랑 남쪽에 있는 저기 버지니아 중간에 빈 땅 있지? 어우 땅 굉장히 넓은데 주의는 없어요 거기? 그거 너 해 어 진짜요? 내 말 들어 너 지금 퀘이커교 너만 아니면 확 그냥 처형이야 어? 근데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빌렸던 돈 퉁치고 어? 그리고 너 체포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조용히 배 타고 비어있는 땅 거기로 가 어? 거기서 그 땅 다 너 해 특가창 써줄게 왕사인 자 이 증명서거든 이 땅 너 해 알겠습니다 뭐 영국에서 있으면서 뭐 박해를 받을 바에는 저도 뭐 남들 다 가는 뭐 신대륙 한번 가보죠 안녕 그래가지고 윌리엄 펜이 배를 타고 건너와요 건너와서 1681년 이 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야 여기 숲이 굉장히 많구나 오길 잘했어 아 이게 그거 뭐야 치톤 피트인가 어쨌든 뭔가 어우 폐가 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 여기 이름 뭐라고 할까 음 그래 나의 이름 펜 이름 따고 숲이 많은 펜의 숲으로 짓자 숲이요 라틴어로 실바니아거든요 실바니아 그럼 여기는 펜의 숲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펜실바니아 라고 이름을 줘요 그것이 오늘날의 펜실베니아가 됩니다 자 펜실베니아에 도착한 윌리엄 펜 도착해서 자기의 그 퀘이커 교를 이제 마음껏 종교활동을 하면서 소위 거룩한 실험을 합니다 윌리엄 펜은 정말 성인이에요 제가 성대모사를 좀 개그스럽겠지만 완전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노예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완벽한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해요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온 가장인데 돈이 없으면 무상으로 땅을 나눠줘요 그냥 사시라고 자 이렇게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지상 낙원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에도 중심되는 마을이 있었겠죠 윌리엄 펜도 자기도 살아야 되고 자 여기 마을을 만들었어 여기도 뭐 이름을 한번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뽀대나는 이름이 없을까 있어 보이는 이름 이 동네 이름도 펜실베니아로 지었는데 그 야 라틴어 라틴어 사전 좀 가져와봐 라틴어 사전은 왜요 거기에 사랑이란 단어랑 형제란 단어 한번 뽑아봐 형제 우애 얼마나 좋아 어 사랑은요 필로스라고 하고 형제는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필로스 아델포스 필로스 아델포스 콜 이 마을 이름은 앞으로 형제와 사랑 필로스 아델포스를 합쳐가지고 필라델피아라고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어 정말 필라델피아는 여러분들 그 우애의 도시라는 지금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뉴욕에 여러분들 그 메나탄에 놀러가시는 분들은 러브라고 적혀있는 거 L-O-V-E 거 사진 많이 찍어오시죠 L자만 약간 비슷하게 되어있는 거 그거 원래 뉴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우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 원래 있었는 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뉴욕이 카피해간 거예요 뉴욕에 있는 건 짝퉁이고 오리지널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지금도 그 필라델피아가 그 사랑과 우애의 심벌이 된 것이 뭐냐면 영화 그 1993년도에 개봉했던 톰 행스와 렌젤 워싱턴에 주연했던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에이즈 환자에 관련된 그 영화 그 배경이 왜 필라델피아냐 영화 제목도 필라델피아고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1993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에도 동성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차별하지 말고 우리 우정 우애로 다 감싸 앉자 라는 그런 의도로서 영화 제목도 필라델피아라고 했고 영화의 배경도 필라델피아 였습니다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 저 북쪽의 뉴 잉글랜드 메사추세스 저 남쪽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중간에 낑기 있는 윌리안 펜의 펜실베니아 까지 만들어졌어요 미국 대륙에 근데 북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영국뿐만 아니라 히딩크 감독의 아임 스틸 헝그리 히딩크 감독의 네덜란드도 있었거든요 네덜란드도 야 우리 영국만 저거 땅 따먹게 하는 거 봐줄 수가 없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야 그래가지고 1609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죠 영국인이지만 네덜란드 선박 회사에서 일을 하던 핸리 허드슨 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핸리 허드슨 이란 사람이 네덜란드 선박에 타서 네덜란드 돈을 가지고 네덜란드 깃발을 꽂고 탐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안 보이네 야 강이다 강 이 강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보자 오 아직까지 여기 주인 없다 찌뽕 여기 네덜란드 땅하자 네덜란드 배 타고 네덜란드 돈으로 간 거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의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을 흐르는 강 이름이 허드슨 강인 게 이 핸리 허드슨의 이름을 따가지고 허드슨 강이 됐는데 허드슨 강이 기적이라고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탐헨크스가 비행기 착륙시키는 거 자자자자 앞으로 이 허드슨 강 유역의 이 땅들 지금 주인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네덜란드 땅이야 저기 이 강 이제 내 이름 따가지고 허드슨 강이라고 한 강 중간에 뭐 섬 하나 있네 그 섬에 상륙해보자 어이구야 땅이 좋아 어 여기 바다도 가깝고 말이야 야 여기 원주민이 있네 에이 유 컴퓨어 어 이 섬 이름이 뭡니까 What's the name of this island 맨하탄 뭐라고 맨하탄 맨하탄이 그 섬이었는데 맨하탄이 그 부족의 말로 언덕이 있는 섬이란 말이었어요 맨하탄 오케이 콜 이 섬 맨하탄 오늘부터 네덜란드 땅이야 알았나 아이 근데 아니야 아니야 공짜로 우리가 네덜란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돈 줘야지 당연히 맨하탄 우리가 살 건데 이 총이랑 옷이랑 먹을 거 이거랑 이 섬 맨하탄 퉁치자 오케이 그때 정말로 옷이랑 총이랑 먹을 거 조금 주고 맨하탄을 사가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때 원주민한테 줬던 옷 총 가격을 계산해서 보면 요즘 시세로 24달러를 줬다고 해요 2만 6천원 2만 6천원 주고 맨하탄 섬을 산 거예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앞으로 이 섬은 새로운 암스테리담이라고 해서 뉴 암스테리담이라고 할 거다 이 금방들 다 하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상인들은 그래도 나이스하게 원주민들과 장사를 하는 게 뭐냐면 뺏고 무슨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맨하탄도 돈 주고 샀잖아요 2만 6천원이지만 모피 교역을 해요 어 거기 모피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팔면 우리 네덜란드에서 돈 줄게요 잡아오세요 그 모피 교역에 시장토로 만들어요 맨하탄 섬을 그 섬 여러분 그 맨하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위치 좋거든요 허드슨강 맨 끝에 하구원에 있고 바로 앞에 대서양이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네덜란드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네덜란드 풍으로 엄청 예쁜 집들을 거기 지어요 맨하탄에 그래서 네덜란드 본국에 홍보를 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 여기 지금 뉴 암스테리담에 맨하탄이라는 섬이 있는데 저희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엄청 쌉니다 암스테리담에 평당 얼마예요? 평당 3천만 원 그렇지만 뉴 암스테리담 맨하탄에는 평당 1원 집 없는 자들 오십시오 그랬더니 당연히 지금 네덜란드 본국에서 뭐라고? 뉴 암스테리담에 맨하탄이라는 섬에 가면 집을 준다고 가자 우르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점점점점 인구가 불어나는데 일단 싸잖아요 땅값도 싸고 재료도 싸니까 진짜 멋있는 집들은 마구 지어요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이거를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영국인들이 눈을 똑을 들입니다 특히 밑에 버지니아 있는 건달들이 뭐야? 히딩크 조상들이 지금 뭐 맨하탄 거기 저거들이 뭐 저것 거라고 뭐 집을 지어 공격! 그래서 영국인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탄 주변에 성벽을 쌓아요 월을 쌓거든요 그 월을 쭉 쌓는데 그 월 쌓은 자리가 지금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가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근데 영국이 졌을까요? 네덜란드가 졌을까요? 이 뉴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옴바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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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햄버 require 없노래 owned ze b 부produ mí 이어 autocont